그 다음은요 원, 원, 원 중간에 있는 으어 소리를 생략해서 그냥 un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원, 원, 원 가지고 온 단어는 원, 뚜 라는 단어인데요 원, 뚜 온, 도라는 뜻입니다 일성, 사성입니다 원, 뚜 원, 뚜 원, 뚜 원, 뚜 네, 그 다음으로 가시죠 그 다음은요 웨이, 웨이 똑같이 여기에 있는 웨이도 여기 중간에 있는 으어로 읽으시면 안되고 에 로 읽으셔야 되고요 웨이 는 중간에 있는 이를 많이 생략하곤 합니다 웨이, 웨이 가지고 온 단어는요 여기에 있는 웨이도 중간에 있는 이를 많이 생략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단어는요 이 꾸이 이 꾸이 이 꾸이 이 꾸이라는 단어는 이 꾸이, 옷장이라는 뜻입니다 옷장 이 꾸이 일성, 사성입니다 일성, 사성 이 꾸이 이 꾸이 이 꾸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도 짚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얼, 얼, 이, 알 얼, 이 발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은 거의 단독으로 쓰이거나 또는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얼, 화, 인이라고 그래서 이 얼, 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얼, 이 얼 소리는 보통 우리가 권설음은 그냥 세워서 천장 여기 경국에, 경국에 있고 이게 치아라고 생각하면 이 딱딱한 부위 여기에서 살짝 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시, 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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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인데요 얼, 얼 소리는 혀가 그냥 제대로 이건 꼬이는 겁니다 얼, 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꺾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 얼, 얼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 얼, 그냥 혀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얼, 네, 이 얼 발음은 제가 얼, 뚜어, 얼, 뚜어, 얼, 뚜어, 얼, 뚜어 얼, 뚜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귀라는 뜻입니다 얼, 뚜어, 삼성 경성입니다 얼, 뚜어, 얼, 뚜어, 얼, 뚜어, 얼, 뚜어, 워만, 얼, 뚜어 네, 그 삼성 경성 제대로 해주시고요 얼, 얼, 뚜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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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네, 이렇게 1, 2, 3, 4성을 또 이렇게 얼, 얼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 앞으로도 오늘 배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따로 뭐 외우시면 당연히 좋게 하겠죠 근데 따로 억지로 단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외우려고 시도하는 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운 건 금방 잊어져요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하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외워야 돼요 문장 속에서 그 문장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그 단어들이 내, 뇌에 이렇게 각인이 되지 단어 하나 놔두고 뭐 책상, 주어즈, 책상, 주어즈, 뭐 단어 하나를 놔두고 이, 구이, 오, 짱, 이, 구이, 오, 짱, 이, 구이, 오, 짱, 뭐 여우표, 우표, 여우표, 우표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우표, 여우표 이거는 조금 발음만 다를 뿐이지 한자는 완전히 똑같아서 우리가 외우기, 한국 사람들이 외우기엔 편하겠지만 다른 단어들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시험, 단기적인 시험 성적은 오를지 몰라요 시험 준비를 한다면 근데 진짜 언어 실력에는 큰 효과를 내기가 힘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오늘 배운 단어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화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복음모를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봤죠 잘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 발음 진도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죠? 처음에 단음모를 배워서 아, 우어, 으어, 이, 우, 위 이렇게 배웠고요 네 이것도 배웠고요 다음에 이제 성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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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성경성 아, 이성경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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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성, 사성경성은 아, 아,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성조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오늘은 보금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발음 진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단어든 어떤 성조든 우리가 다 읽어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중국어 책을 하나, 기초 책을 하나 사셔서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실력도 되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기부기가 이렇게 이 진도 강좌가 끝났다고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리진 않겠죠. 앞으로 하고, 제가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아,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하시면서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지, 쉽게 가르치고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기초 회화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발음은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회화할 때는. 근데 뒤에서 우리가 회화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연습할 때는 발음 중요합니다. 그때라도 발음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회화할 때 그래도 자기가 100% 연습한 것 중에서 70, 8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100%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평소에 50%만 해놓으면요. 진짜 회화가 저는 20%, 3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요. 진짜 회화 상태에 들어가서는 진짜 전투 중국을 하는 거죠. 발음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문법 무시하고 그냥 다다다 싸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언어 공부입니다. 근데, 물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기부기가 여러분들을 혼자서 그렇게 재미없게 단어 외우고 있고, 막 시험 준비하고, 중국어 막 성어 외우고, 이렇게 봐두지 않겠죠. 우기부기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재미있는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중국어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강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만족을 이끌어내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이 발음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오늘의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팔로우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우기부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